프레어올스 오케이 프레어올스 5,6,7,8 콩,콩, 오케이 여기까지 5,6 1,2,4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5, 6, 7, 8, 락 앤 1, 2, 1, 2, 콩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다음 동작은 플레이어 업스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뛰기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옆으로 보내준 상태에서 락 앤 시작 락 앤 퀴깎기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인을 줘야 되는데 여성이 잘 보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이 여성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잘 보세요 손 손이 그대로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등어리를 감싸주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뭔가 안아줘야지 이거를 뭔가 여성을 던질라 그러는 분들이 좀 있는데 흡수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? 그래서 남성의 바디가 들어가요 여성도 락 입고 그냥 들어오세요 오케이 시작 락 여성 그냥 가려는 사람인데 절로 가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오케이?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앞으로 가는데 절로 보내네 약간 이런식 여성은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시작 락 앤 너 절로 갈 거야 다시 일로 보내줄게 킥가 킥 락 앤 오케이 이런 동작이에요 더 힘들었는데 진짜 그냥 전진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락 앤 전진만 하세요 근데 내가 틀어줘 킥가 킥 락 오케이 전진만 하면 되네요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알려면 또 이렇게 많이 쉬운데 얼마나 쉽게 쉽게 얘기해줘요 다시 락 앤 시작 락 앤 킥가 킥 원 투 킥가 킥 원 투 그래서 플레이어 업스 다시 시작 락 앤 여성은 솔직히 말할 게 없어요 남성이 다 해줘요 그래서 보면 돌려고 그러면 어거지스러워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몸을 이제 열어주셔야 돼요 잘 보면 락 앤 나 벌써 열어요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동쪽에서 많은 분들이 락 앤 킥가 킥 하면서 닫아요 그럼 이건 안는 거야 그럼 이거 부딪쳤어요 그렇죠 벌써 이게 충돌 충돌이에요 안 열리니까 길이 없다고 여성은 충돌됐어요 근데 남성이 어깨를 보세요 락 앤 나 열언다 그럼 길이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발은 쉬워요 발은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데 발은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지만 이런 몸에 대한 회전력이나 이런 걸 만들 때에는 서로 편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락 앤 내가 열어줄게 원 투 킥 원 투 오케이 그 상태에서 콩콩 시작 콩 콩 오케이 이것도 몸 보면 바깥쪽 안쪽 이런 느낌 바깥쪽 안쪽 그래서 나 보면 틀어줘 틀어주고 틀어주고 아 그런데 이쁘네요 맞죠? 원 투 오케이 그 다음에 락 앤 락 앤 킥각킥 그 다음에 스탑 앤 곰 시작 락 앤 콩 콩 이거 좀 여기서 보여줄게요 아 그럴까요? 네 시작 그냥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찍 이거 하지 말고 시작 락 앤 바깥쪽 보여요? 네 바깥쪽 안쪽 네 이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락 앤 콩 콩 그냥 이거 뭐 그냥 스텝 밟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시작 락 앤 바깥쪽 안쪽 그 다음 락 앤 킥각킥 오케이 플레이어 업스 끝 5, 6, 7, 8 콩 콩 오케이 여기까지? 네 5, 6 1, 2, 4, 4, 5 락 앤 오케이 여기까지 5, 6, 7, 8 락 앤 1, 2 1, 2 1, 2 콩 콩 오케이 여기까지? 5, 6, 7, 8 락 앤 1, 2 1, 2 1, 2 콩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dont 1, 2, 3 1, 2 12, 3 2, 3 3 4, 5, 5